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의 피습 사건이 코미디를 뛰어넘어 이제 역풍에 역풍을 쳐맞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이재명이가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펴리부동한 이재명이가 꼼수를 부렸다가 한바탕 개박살난 민주당의 이 민낯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역풍에 난리가 났으며 부산시의회가 작심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학생들 민주당에게 그야말로 대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성명 지역 위료계를 무시하고 위료전달 체계를 짓밟아온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펴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예기치 못한 테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지역 위료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거지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위료전달체계이다 그러나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센터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병관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 가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지방 위료 붕괴와 필수 위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위사회와 지방공공위대 설립을 입법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우리나라 지역 위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며 위료기관을 소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하였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위료 붕괴와 필수 위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또한 심각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헬기 이송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용 기회를 강탈한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그 누가 자신이 원한다고 하여 지역에서 119 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숨겨주었던 선민의식이 배워져 나온 국민기만행위이며 내로남불의 전용이다 사람은 다급할 때 속마음이 드러난다고 했었다 대한민국 최대 야당이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지역 위료 필수 위료를 외치면서도 외치면서도 막상 자신들이 다급하니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주어 지역 주민들과 위료인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너무나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하여 지역 시민과 위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또한 포플리즘에 입각한 지역의사제와 지방공공위대 설립안은 자진 폐기하고 안정적인 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위료계야 처음부터 민주당은 다시 논의하라 그래야만 진정한 공당의 모습을 되찾고 국민과 위료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1월 4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산광역시 의사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구구절절히 부산시 의회 의사분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드디어 밟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민주당 절대 안 뽑는다 서울행 이재명에게 분노한 지금 부산대학교 학생들 부글부글 부산대병원 인식 정청래 최고위원도 부산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출혈이 너무 심했다라며 목이 민감한 부분이어서 후유증을 고려해서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 가족들이 원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를 따라 서울로 이동했다 온라인 부산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이후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헬기를 탄 채 서울대병원으로 가자 자신들을 무시하는 거냐라면서 내년 총선에 민주당 절대 안 뽑는다라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2일부터 지금까지 부산대 학생들은 연일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송토하고 있으며 글들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에브리타임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의 서울행과 관련한 글들이 대고 올라왔습니다 한 작성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목이 민감한 부분이어서 후유증을 고려해서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 부분을 캡처를 하고 올려놓고 정청래와 민주당 부산대학교 병원 인식 진짜 너무하다 완전히 얘네들은 그냥 얘네들 나름대로의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네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 정청래 같은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까 라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쟤들은 민주당 쟤들은 이제 끝 절대 안 뽑을란다 아니 부산대 병원에서 찢어진 상처 하나 처리 못하는 병원이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대학병원 전국에서 최고의 병원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우리 부산병원을 이렇게까지 아작을 내버렸어 너희들 죽어보자 잘 걸렸다 어쩌겠냐 지방병원 인식이 이렇지라며 비판의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산대학교 학생의 글에서는 그야말로 내년 총선을 정저주를 한 작심 발언들이 올라왔습니다 부산대 학생은 내가 살다 살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우리 부산을 이렇게까지 폄훼하는 정치인 나부랭이들은 처음 본다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았다 이재명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 받고 목에 붕대를 감고 나오면서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대 병원 의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면은 총선에서 완전히 민주당에 우세했을 뻔했는데 이러한 호재를 민주당과 이재명이 거둬 찬 것이다 너희들은 끝났다 아예 민주당 것들 부산에 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지방 다 죽인다 라고 했던 민주당은 결국 이번 논란으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작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자 대한민국 넘버원 외상치료센터인 부산대 병원을 놔두고 서울까지 왔는데 무슨 지방 이야기를 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논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진영 변호사는 부산대 병원 놔두고 서울대 병원 갔다는 점에서 민주당 표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야말로 역풍이 터진 거죠 꼴 좋다 이재명과 민주당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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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